안녕하세요 댕집사 류세라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오늘 온 지 3일 됐는데 지금 깨물기 보셨죠? 깨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악 부르면서 화들짝 놀라시거나 몸을 빼시면 저 친구가 놀래요 지금 막 놀고 싶어하는 게 보이시죠?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송이야 일로와 송이야 일로와 너 장난감 있잖아 장난감 가지고 와 그거 봐 그거 갖고 놀아야지 처음부터 옷이나 몸을 물게 하시면 이 친구 버릇이 나빠져요 조금씩 조심하는 게 보이죠? 안 보겠더니 이제 거의 안 놉니다 송이야 이제 인사하자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어! 노! 노! 안녕! I know you don't like your clothes but you feel so cold all the time when she smells stuff it's like usually before she wants to pee or poop but I don't want her to be in the fence all the time song song 노! 노!